다운윈딩으로 지금 헤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. 올 때는 조금 힘들겠네. 일단 다운윈딩으로 쭉 갔다가 저쪽 출렁다리 쪽으로 붙어서 해변 을 따라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앞에 서핑하는 사람이 한 명이네요. 파도가 오늘 윈드파인드가 제대로 뻥을 쳐서 파도는 없네요. 지금 헤들보드가 가는 방향이 NW 340 바람은 SE 160 정도에서 아마 부는 것 같네요. 이게 지금 바람이 일종의 바람이 불면서 이 패들보드 자체가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운윈딩으로 내려가면서 뒤로도 영상을 좀 찍어보고 여러가지 영상의 액션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노를 젖지 않는데도 지금 바람이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법 속도가 납니다. NW 340 또는 340 저쪽이 동대쪽이 서쪽 서암쪽이 북쪽 해가 터는 곳이 동쪽 서방 위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가지 도움이 됩니다. 라인을 그려보는 것 지도에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라인을 저쪽 섬 끝을 경계로 해서 그 다음에 저 등대를 경계로 해서 그려보면 만나는 지점이 해변에 있는지 확인하는게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운윈딩 촬영은 뒷모습을 한번 촬영해볼까 합니다. 여기를 찍어볼까 마지막으로 부동산